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추천하는 제품은 에이수스 비보북 도시보입니다. 라이젠5 75206 CPU와 256기가의 저장장치, 16기가의 메모리와 라데온 그래픽의 15인치 FHD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 할인과 쿠폰 할인으로 37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데요. 가격 비교 사이트에 현금 최저가보다 11만원가량 더 저렴합니다. 카드로 구매하실 경우 3개월 무이자 할부 및 최장 24개월 부분무이자 할부가 가능해서 부담은 좀 덜 수 있겠네요. 이 제품은 윈도우가 없는 제품으로 저렴한 윈도우키 하나 구매하셔서 설치하셔야겠구요. 구독자 대상으로 윈도우 설치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내용을 참고하세요. 이 제품은 지난번에도 소개했던 제품인데요. 오늘은 그때보다 6만원가량 더 할인해서 짧게 가격 소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영상 본문 내용에 지난 영상 보기나 제품 링크를 참고하세요. 배송은 토요일 주문에도 일요일 받아보실 수 있고 국경일에도 배송되며 가격이나 할인율은 영상 녹화 날짜 기준으로 밤 12시 넘어가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상세 정보는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저는 그럼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